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제가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어 그때 주식시장이 미쳤다 당분과 2차전지 주식 사매 안됩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2차전지 거의 꼭지 였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당분간 2차전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때 또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시고 또 보셔도 그냥 사신 분들도 계실텐데 지금 2차전지가 그때를 기초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때에 빠질 타이밍 이어서 사지 말라 그랬는데 물론 앞으로 2차전지가 구운 시대 뭐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쪽 트렌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물론 뭐 주식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 말이 100% 맞는다 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 기운의 변화 흐름의 변화를 놓고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제가 7월 말쯤 8월 초에 어 그때 2차전지 사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때 주가 그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오늘 현재 입니다 오늘 현재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그때 98만 5천원 였는데 지금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61만 9천원 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 비엠 도 37만 6천원 인데 뭐 20만원 포스코 엔테 뭐 다 빠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때 59만 4천원 였었는데 지금 뭐 42만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30% 가까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면 안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이렇게 그때 상당히 변동성도 컸었고 실질적으로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물론 에코프로 같은건 150만원 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 전에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00이 뭐 3 40만원 막 움직일 때 거기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분위기 상황 이런걸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 풍수 구운 시대에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말 쯤에 제가 이제 2차전지 사면 안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언론에 보도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포스코 홀딩 수가 59만 4천원 이고 에코프로 98만 5천원 쭉 이제 나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때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폭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거구요 일단 저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향후 이게 좀 중요한데 당분간 2차전지는 이제 등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24년 한에는 어 2차전지가 다시 급격하게 전해처면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갖고 손해 나신 분들은 2 3년 더 생각하고 중장기로 생각하면 갖고 가셔야 되는 거구요 아니다 기회비용 측면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으로 해도 일부 손절하가 아니면 지금 더 떨어졌을 때 일부 물타기를 해서 좀 올라가며 약간 손실을 복구하면 그 다음에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 해도 뭐 또 그때 7월 말에도 또 2차전지 대신 반도체나 아니면 방산조 이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앞으로 2024년 25년 언제쯤 경기가 좋아지냐 빠르면 2024년 하반기 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상반기 26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상반기 까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 25년부터 좋아집니다 여기도 보면 수출이 작년 동월보다 5.1% 증가를 했구요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해서 몇 달 전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사실은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면 뭐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살아나면 안되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만 희망적인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4년 하반기 25년부터 좋아집니다 일단은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구요 물론 1년도 긴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이제 2차전지는 당분간 좀 실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기간 조정을 보통 1,2년 가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2차전지가 지금 전기차 자체가 지금 주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거의 뭐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 주력 산업이잖아요 물론 지금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수출 그리고 조선도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고부가가치 LNG선이나 암모니아선 이런 건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하나오션 이라든지 현대중공업 HD 옛날에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조선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 자체 내수는 약간 주춤하지만 지금 현대 기아차가 전세계 3위로 올라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차 쪽이나 일반 자동차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그동안 침체했는데 지금 메모리, 디메모리, 디램과 랜드플레쉬 이런 쪽이나 또 삼성에서는 파운더리 쪽도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눈에 확확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다른 나라 이제 그동안 반도체를 많이 사서 모아두었던 재고가 지금 소진되고 있고요 가격도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산업 또 우리나라 수출 좋아지면 역시 반도체가 좋아지면 수출도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께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텐데 금리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금리 시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오늘 현재 반도체 현재 시세입니다 조금 등락이 있어요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를 제가 일일이 하나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만 몇 종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맞는데 오늘 보면 많이 오른 거는 뭐 12,3% 까지 올랐고요 보통 5%, 7%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럼 계속 앞으로 쭉 상승할 것이냐 일단 약간 출렁이 있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게 조금 출렁일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 모아 가시고요 보통 내년 늦어도 후년 정도 가면 지금 가격보다 30% 이상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 많게는 뭐 4,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건 종목마다 달라요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뭐 일반 파운드리 쪽으로 가고 설계 팸리스 뭐 굉장히 반도체는 많잖아요 또 칩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삼성전자 하고 하이닉스가 살아나면 하이닉스 살아나면 그 밑에 이제 1차 2차 밴드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청업자 이렇게 살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어쩌면 살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현재 지금 돌아가는 주식시장의 상황과 반도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금리라든지 부동산 관계된 거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